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죠 최근에는 세이버 매트릭스 기록과 SDE가 하고 있는 트래킹 데이터까지 추가되면서 야구 기록의 숫자가 더 풍성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야구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엇일까요? 타자를 대표하는 기록은 타율, 투수를 대표하는 기록은 평균자책입니다 두 개의 기록 모두 야구 기록의 아버지인 헨리 채도익이 만들어냈는데요 1824년에 태어나 190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평균자책의 경우는 내셔널리그는 1912년, 아메리칸 리그는 1913년에 타율보다 한참 늦게 공식 기록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자책을 방어율로 부르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ERA, 즉 언드런 에버리지는 비율이 아니라 자책점 평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자책점은 투수가 구이닝당 내주는 자책점의 평균을 나타내는 기록이고 이에 우리도 이제는 방어율이 아니라 평균자책 또는 평균자책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68년 밥 깁슨이 기록한 평균자책점 1.12는 그의 깁슨이 구이닝당 1.12점의 자책점을 2019년 류현진이 기록한 평균자책점 2.32는 구이닝당 2.32점의 자책점을 내준 걸 의미합니다 야구에서 대표적인 비율 스탯은 타율, 출루율, 장타율 세 가지인데요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예전에 왜 타율왕을 타격왕으로 부르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면 타격왕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배팅을 타격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율왕이 아니라 타격왕인 건 공식 명칭이 배팅 에버리지 챔피언 타율왕이 아니라 실제로 배팅 챔피언, 타격왕이기 때문입니다 타율은 상당히 오랫동안 최고의 야구 기록으로 대접을 받았는데요 타율은 안타를 타수로 나눈 거니까 비율 스탯이 맞습니다 타율과 관련해서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1910년 찰머스 자동차 사장 휴 찰머스는 그의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에게 최신형 자동차를 주겠다고 합니다 타격왕 경쟁은 2파전이 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원년인 1901년 4할 2푼 6리 타율을 기록했으며 3번의 타격왕을 지낸 넵 라조웨이 역시 타격왕을 3번 차지한 타이콥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타이콥은 라조웨이에 칠리가 앞서 있었는데요 라조웨이는 마지막 경기에서 8타수 8안타를 기록하지만 타이콥도 3타수 2안타를 기록해 타이콥이 3할 8푼 4리 라조웨이가 3할 8푼 3리로 타이콥이 승리하게 됩니다 라조웨이가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 해서 8타수 8안타를 쳤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라조웨이의 상대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였는데 브라운스 감독이 타이콥을 엄청나게 싫어해 자기 팀 3루수를 뒤로 가라고 했고 라조웨이는 3루수 앞으로 간 번트 안타 7개를 뽑아내게 됩니다 결국 1910년 타이콥에서 승리한 타이콥은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아메리칸 잉크 타격왕 9연패에 성공하는데요 그러나 훗날 라조웨이 기록에서 안타 하나가 누락된 게 발견돼 1910년 타격왕은 라조웨이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반전은 이에 베이스볼 레퍼런스가 1910년 아메리칸 잉크 타격왕을 라조웨이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mlb.com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1910년 타격왕이 타이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lb.com을 기준으로 타이콥은 여전히 타격왕 9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이콥은 1916년 트리스 스피커에게 저 타격왕 10연패에 실패하지만 이후 3번을 더 보태 총 12번의 타격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첫 번째 명전투표에서 12번의 홈런왕에 빛나는 베이브 루스를 제치고 득표율 1위 선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록은 출루율인데요 온 베이스 퍼센테이지인 출루율 또한 비율 스탯이 맞습니다 이에 출루율은 전체 타석에서 안타 볼렛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한 타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역대 통산 1위는 4할 8푼 1위를 기록한 테드 윌리엄스 2위는 4할 7푼 4위를 기록한 베이브루스고 윌리엄스는 가장 많은 12번 출루율 1위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타이콥의 타격왕 숫자 베이브루스의 홈런왕 숫자 테드 윌리엄스의 출루율 1위 숫자가 같은 겁니다 2002년 약본즈는 출루율 5할 8푼 1위를 기록하고 윌리엄스가 1941년에 세운 5할 5푼 3위를 경신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6할 9위로 역대 최초의 6할 때 출루율을 기록합니다 그에 120개의 고의사고를 포함해 232개의 볼렛을 얻어낸 본즈는 그러니까 전체 타석의 60.9%에서 출루에 성공한 겁니다 출루율에는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희생번트는 출루를 시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서 빠지게 되는 반면 희생플라이는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희생플라이를 치면 출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시즌 초반에는 타율보다 출루율이 낮은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이자 문제는 바로 장타율인데요 장타율은 타율, 출루율과 다르게 비율 스탯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오역을 한 것도 아닌데요 실제로 장타율의 원어는 슬러깅 퍼센테이지로 슬러깅 퍼센테이지로 율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장타율이 5할이면 안타의 50%가 장타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타율 구하는 공식을 살펴볼까요? 장타율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총 루타수를 타수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총 루타는 단타수에는 1, 2루타수에는 2, 3루타는 3, 홈런에는 4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2002년 5월 24일 엘레이다저스, 슈웅 그린은 6타수 6안타 경기를 만들어내는데요 6개의 안타는 홈런 4개, 그리고 안타와 2루타가 1개씩이었습니다 이에 그린은 그날 4개의 홈런으로 16루타 여기에 2루타와 단타를 하나씩 보태 19루타라는 한 경기 최고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공식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장타율이 장타의 비율이 아니라 타수당 평균 루타라는 겁니다 즉 장타율은 타율이나 출루율 같은 비율 스탯이 아니라 평균 자책점 같은 평균 스탯입니다 이에 장타율이 아니라 평균 루타로 써야 하며 장타율 0.532는 5할 3푼 1위가 아니라 0.532 또는 0.532 루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최지만은 포스트 시즌 포함 게리코를 상대로 타율 4할 7푼 6리, 출루율 5할 7푼 7리와 함께 장타율 1.76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17할 6푼 7리가 아니라 1.767이 맞고 최지만이 게리코를 상대로 타석이 아니라 타수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서서 볼렛, 못 맞는 공, 희생플라이, 희생번트, 타격 방해가 아닌 나머지 타격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뽑아낸 루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지만은 게리코를 상대로 타수가 기록될 때마다 평균 1.767 루타, 거의 2루타에 가까운 성적을 올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산 0.690을 기록한 베이브 루스 역시 타수당 평균 0.69 루타를 올린 겁니다 루스는 장타율에서 가장 많은 13번, OPS에서도 가장 많은 13번 1위를 했습니다 만약 장타율 1.000, 장타율 18의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타수당 평균 1루타 그러니까 몇 타수, 단타를 때려내는 선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타율은 원칙대로라면 몇 탈, 몇 푼, 몇 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이 아닌 전 텍사스 감독 제프 베니스터는 선수로서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이 1타석 1타수 1안타인데요 이에 베니스터의 통산 기록은 타율 18, 출루율 18, 장타율 1.000, 그리고 OPS 2.000입니다 만약 메타석 출루에 성공하고 타수가 기록될 때마다 홈런을 치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 선수의 장타율은 4.000이고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인 OPS는 5.000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OPS 0.900을 OPS 9R이라고 읽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인 OPS가 비율 스탯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OPS 9R이 아니라 OPS 0.9, OPS 0.900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타율 또한 평균 로타로 바꾸고 OPS 5R 3푼 1위가 아니라 0.532로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저만이라도 지금부터는 OPS 5R 3푼 1위가 아니라 0.532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